네 안녕하세요 수익형 부동산 전문가 김명희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저 계속해서 이제는 상가 가격 상승 요인들 저희 짚어가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세부 조건 중에서 네 번째 해당되는 내용인 입점 업종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첫 번째 세 가지로 좀 나눠서 써놓는데 보시면 임차 업종의 성업은 곧 임대인의 수익이다 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지금 너무나 뭐 당연한 얘기긴 한데 내가 들어있는 상가에서 영업을 하시는 임차인이 영업이 잘 되어야 그 다음에 그것이 나의 수익으로 임대인의 수익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가 가려 이제는 좀 좋지 않은 방향으로도 흐를 수 있지만 임대인은 그래도 임차인에게 조금은 그래도 여유를 주면서 임차인이 영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도는 입장에서 있는 것이 나중에 곧 나의 수익으로도 이루어진다, 이어진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대가 요구하는 트렌드를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임차 업종 같은 경우도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가 바뀌게 되는데요. 가령 예를 들어서 전에는 지금과 같이 이제는 1층에 커피숍들이 질비하게 있다거나 이런 방향이 아니었는데 요즘에는 어디 가나 건물에 커피숍, 편의점은 거의 하나씩은 다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시대가 바뀌면서 1층 상가를 차지하고 있는 그 업종의 트렌드도 바뀌기 때문에 내 상가에 어떤 업종이 입점하면 좋을지에 대한 것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입지에 맞는 업종 구성이 사실은 가장 중요합니다. 무조건 이제 내 상가에 임차인이 들어온다라고 해서 임대차 계약을 하실 게 아니고 내 상가가 위치한 입지가 어떤 입지인지를 잘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는 업종을 임차 업종으로 마치는 게 중요한데 가령 이제 뒤에서 예를 들어서 보면은 저희 아파트 단지 상가를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아파트 단지 상가는 거의 다 생활 밀착형 업종들이 입점을 하게 됩니다. 아주 간단하게 세탁소, 미용실, 편의점, 조그마한 마트라든가 이렇게 쉽게 아파트 주민들이 생활하면서 가장 빠르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상가들 가장 요구하는 많이 요구하는 상가들이 입점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거 밀집 지역 근처에 글린 상가 저희가 보통 글린 상가라고 하면 1층에서 6층, 1층에서 10층까지가 전부 다 상가로 채워져 있는 그런 건물들을 이야기하는데 보통 아파트 단지들이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앞쪽에 이렇게 쪼로록 나란히 보통 글린 상가들이 놓이게 되는데 그런 글린 상가의 대부분들은 보통 아래층에는 일반 음식점이나 커피숍, 빵집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중간층에는 이제 학원이나 개인 병원들로 거의 다 채워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입지, 그 입지에서 생활하는 배우 세대가 요구하는 업종들이 채워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업무 빌딩 내 상가를 보게 되면은 보통 업무 빌딩이라고 하면 보통 회사원들이 이제 밀집되어 있고 회사원들이 주로 생활하는 그런 빌딩들을 얘기하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반 음식점들이 주를 이루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병원이라든가 휘트니스 등의 이제 상가들이 입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하철역이나 버스정류자 등 이런 곳에 이제는 상가 같은 경우 대부분 패스트푸드라든가 이렇게 지하철이나 버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손쉽게 들고 날 수 있는 그런 상가들이 보통 입점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입지에 따라서 이제 상가가, 이제 상가도 입점하는 업종이 달라지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상가가 어느 입지에 속하는 상가인지를 파악을 하고 입차 업종에 대한 계약도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고등학교, 중고등학교가 밀집되어 있는 곳은 고급 레스토랑보다는 이런 패스트푸드점이 더 어울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병원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번화한 중심 상권에는 개인 병원보다는 좀 대형평형의 병원들이 졸조로 입점을 하게 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상가의 입지가 어디인지를 먼저 파악을 하고 그 입지에 맞는 임차 업종을 계약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앞에서 한 말을 다시 한번 드리겠는데요. 제가 이제 수익형 부동산을 주로 다루고 임차 업종을 맞추다 보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관계가 굉장히 좋고 경쟁력, 임차인들이 영업이 굉장히 달돼서 그것이 임대인의 곧 수익으로도 이루어지고 나중에 매매가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임대인의 입장에서 너무 임차인한테 좀 이렇게 빡빡하게 군다거나 해서 임차인들이 불편하게 하고 불편해지고 또 영업이 오히려 또 안 돼서 가게가 자꾸 나가고 공실이 생기게 되면 상가 건물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호 협력이 중요하겠지만 경쟁력 있는 임차인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도 또한 임대인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상가의 가치를 상승시킨다는 점 꼭 유념하셔서 좋은 상권 잘 형성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대의 트렌드 읽기를 제가 지금 하나 뽑아왔는데요. 지금 가장 선호도가 저하되는 것으로 최근에 평가된 입점 업종인데 그 첫 번째가 은행인데요. 은행 같은 경우는 모바일 뱅킹이나 인터넷 뱅킹을 많이 이용을 하면서 은행의 영업점 횟수가 점점 줄고 있는데 그 영업점 횟수가 중개 3년 사이에 34.4%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은행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방문해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보통 굉장히 큰 면적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큰 면적을 차지하던 은행이 이제는 폐점을 해서 나가게 되고 영업성을 닿게 되면 그 넓은 곳에 공실을 채울 수 있는 입점 업종을 맞추기가 사실 쉽지 않다는 것 때문에 공실 기간이 좀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그렇게 되면 건물의 가치를 또한 하락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은행 같은 경우는 5시 전에 보통 다들 문을 닫고 불이 꺼지기 때문에 주변 상가들까지 좀 어두운 이미지를 좀 주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은행이 요즘에 좀 예전에는 은행이 입점한다고 하면은 보통 5년 10년 계약을 하고 또 20년 이상 유지가 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임대인들이 굉장히 선호하던 업종 중에 하나가 바로 은행이었는데 이런 점에서 요즘에 좀 은행을 좀 터부시하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은행하고 계약을 하실 때는 계약 기간도 계약 기간이지만 이런 내용도 좀 참고하셔서 너무 짧은 기간 동안의 계약 기간은 좀 멀리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짚고 있는 게 웨딩홀인데요. 웨딩홀 같은 경우는 저희 미혼 인구가 점점 결혼하는 인구가 점점 감소하는 것에서 나타나는 건데 마찬가지로 지금 웨딩홀 같은 경우는 은행보다 더 심합니다. 1년 사이 34%나 감소했기 때문에 웨딩홀과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것에 있어서도 좀 신경을 좀 쓰셔야겠고요. 마찬가지로 굉장히 큰 면적을 차지하기 때문에 한 번 공실이 생기게 되면 그 공실을 메꾸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계약을 하시는 초반부터 좀 신중히 하셔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어서 미혼 인구 증가에 같은 영향인데요. 산부인과도 지금 계속해서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품입니다. 보통 이제 또 선호하는 임대 업종 중에 하나가 병원인데 그중에서도 이제 산부인과는 좀 많이 좀 계속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고 하니까 좀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 내용은 입점 업종을 주로 그냥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업종을 내 상가에 드리는지 선별을 해서 드리는 게 좋고 그때는 반드시 입지 분석에 따라서 하셔야 된다라는 것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정리를 하겠고요. 그렇죠? 감사합니다.